장마철 제습 최강자를 가리는 시간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돌멩이 같이 생긴 게 냄새까지 잘 잡았습니다. 잠깐 염화카츠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. 요즘 천연 제품들 많은데 제습제에는 그런 거 없나요? 화학 성분과 천연물질로 구분되는군요. 우린 가장 중요한 걸로 치고 있어요. 가격과 사용 기간이죠. 장마철마다 옷장, 신발장, 책장이 온통 습기로 가득해요. 제습제 한두 개로는 감당이 안 되죠. 개당 천원 정도의 가장 저렴한 이 염화카순 제습제가 무슨 일이에요? 아니요. 이 3,500원짜리 제올라이트가 1등입니다. 제올라이트의 가격과 2년이라는 사용 기간은 다른 제품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소리입니다. 에코레시 천연습기 제거제